이 화기도 크고 화기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륨이 큰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파랄럴 형태로 배열하고 있지만 그 윗부분에서 선의 교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의 작품은 스트라우스, 손으로 잡은 스트라우스도 있고요. 구조물을 이용한 스트라우스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주목해 주실 부분은 색의 변화입니다. 같은 파스텔톤이라도 그 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크닉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오아시스를 사용했습니다. 하기에 오아시스를 꽉 채웠고요. 그 위에 모래를 흙을 덮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밑을 무겁지 않게, 베이스 부분이 무겁지 않게 만들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작품 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성하면서 볼륨이 있으면서 가벼운 느낌을 주는 거거든요. 그것이 베이스까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 가벼움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나 잎사귀를 많이 떼므로써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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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플로리스트의 표현은 19세기 초에 비로소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별로 없었는데 예를 들어, 철사라든지 라피아 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플로리스트라는 용어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형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곧바로 번역을 하면 형태를 잡아서 형태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리스트는 명칭 이전에는 형태를 잡아서 형태를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꽃을 잡아서 형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아니면 그런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라고 칭했는데요 그 표현 자체가 플로리스트의 활동하고 굉장히 잘 맞아서 선생님은 그 표현을 듣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직업이 원예의 한 분야였고요 거기에서 점점 어떤 기술이라든지 이론이 발달함으로써 하나의 독자적인 분야가 됐습니다 식물과 꽃의 여러 가지 실험이라든지 관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도 하게 됐는데요 그 가정이 겸증된 경우에는 그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확립이 됐고 아니면 어떤 가정은 폐기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이러한 실험과 관찰과 연구를 거쳐 결국에는 식물이나 꽃은 고유한 성격을 갖고 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자체의 완벽한 존재라는 것이죠 식물의 고유한 성격이나 식물의 완벽한 아름다움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날 조형이론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 조형이론을 내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어떤 노력들이 그것은 머리에서 구상을 해서 이론이 정립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연의 구체적인 관찰을 통해서 생겨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형이론을 지금 권혁기 고모님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기초에 따라서 강의를 한 번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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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셨는데요. 지금 작품의 조용 과정원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발견하게 되는 기쁨을 갖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안쪽에 지금 소재를 추가했습니다. 지금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좀 가져가 주실래요? 지금 메리골도 하고 카네이션 쓰신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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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이것은 밖의 공간에 전시를 해놓을 거거든요. 그때 좀 더 자세히,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가 앞쪽이거든요. 그쪽이 뒤쪽이고요. 그래서 지금 앞모습을 정확히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 수식과로, 다시 한번 돌려 볼게요. 이것은 4대제일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된 소재 하나하나의 선을 될 수 있으면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거 굉장히 무거울텐데? 혼자서?